나항성 나항성에서 고추를 따왔는데 땀으로 목욕했습니다. 정말 덥네요 하셨습니다. 전국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지역 그리고는 눈여겨볼 만한 동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죠. 병광섭의 동네 한 바퀴 이 코너의 주인입니다. 로컬 큐레이터 병광섭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주보다 수염이 더 잘하셨어요? 아니죠 똑같죠. 일주일에 한 번 면도하니까요. 그래요? 네. 근데 왜 더 길게 보이지? 오늘 무지하게 덥지 않습니까? 정말요? 차 안의 온도를 보니까 37도를 기록하더라고요. 아마 기상청에서는 34, 5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체감 온도는 그 이상 더군다나 밤에는 또 비가 와요. 그리고 낮에 더우니까 습하니까 실제로 37도가 뭡니까? 40도 안팎의 체감 온도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았고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 기저질환을 앓고 계신 환자분들 절대 바깥 외출 삼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험합니다. 이 프로그램 초반에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공문이 와가지고요. 제가 그걸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때 방송 못 들으셨나 보죠? 오고 있었으니까요. 근데 아마도 정부나 이런 관련 기관에서 이런 매체를 통해서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봐요. 문자로도 지금 재난안전처럼 메시지를 보내니까요.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도 문자가 오고. 그리고 뉴스에서도 메인으로 보도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여름에 태풍, 그다음에 열대야, 그다음에 이렇게 찜통더위, 이렇게 재난 또는 환경과 아주 밀접한 경우, 미세먼지도 마찬가지지만요. 이런 경우는 그런 보도에 우리가 좀 기규리업을 필요가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나의 삶의 리듬을 좀 보폭을 맞춰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전에 코로나도 살짝 언급하셨는데 전 진짜 걱정되는 게요. 이 마스크 있잖아요. 이렇게 더운데 바깥대에서 어쩔 수 없이 활동을 하셔야 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분들은 마스크까지 착용하고 하려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지금. 제가 여기 올라오는데요. 우리 방송국 스튜디오로 올라오는데 마스크 차고 와야지 않습니까? 덥죠. 마스크 쓰고 있죠. 숨 갚아갖고 제가 이마가 아시다시피 넓지 않습니까? 이마 주변이 지금 아주 빨갛게 익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그거네요. 그 힘든 과정을 딱 뚫고 이 스튜디오까지 들어왔다. 그렇게 표현하면 청취자 여러분들이 사실 좀 예의가 아니라고. 근데 그거 같으니까 스튜디오 올라오는 건 일도 아니죠. 바깥에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어떤 노고를 생각하면요. 그러고 보니까 오늘은 용접 전문 일하신다는 분 안 들어오셨네. 용접이 직업이신 분 계세요. 얼마나 더 오시겠어요, 그분들. 그리고 불 가까이 있을 수밖에 없는 분들 계시잖아요. 음식점 그 세품. 대단하죠. 진짜 기쁜 마음으로 먹어야 돼요. 고마운 마음으로. 주방에서 오랫동안 일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일종의 직업병 같은 것들이 많이 생긴다고 그럽니다. 냄새 맡아야 되죠. 그다음에 기름 같은 거 봐야 되죠. 여러 가지 환경이 또 서서 요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병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요. 사실은 치유의 시간, 힐링의 시간.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 프로그램 진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일종의 문화 아닙니까. 문화의 시간을 많이 만들 필요가 있죠. 오늘 그러면 특집으로 어디 지역 소개하지 말고 그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그냥 계속 재롱떨까요. 재롱떨 재주는 없고요. 조금 전에 또 세프, 요리가 직업이신 분들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직업군 비교로 최장수 직업, 최단명 직업. 예전에 이걸 한번 추적 조사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외국인인데 제일 오래 사는 직업이 오케스트라 지휘자래요. 그래서 가장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분들이 최단명 하시는 분들이 요리사래요. 요리사. 그거는 직업, 환경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거기에 스트레스까지. 그래서라도 우리가 음식점 같은 데에서 음식당하면 진짜 고마운 마음으로 물론 내 돈 주고 내가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그게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좀 아름다운 기본 예의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어서요. 말씀드려봤습니다. 오늘 퀴즈를 냈는데 정답 얘기를 하면 안 되고 군대에서 쓰는 이분류거든요. 제가 각 잡는 얘기를 슬쩍 흘렸더니 미끼를 덥석무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휴대전화 뒷번호 0020의 청자께서 처음 자대에 들어갔을 때 고참들이 각 잡으라고 엄청 혼내켰습니다. 저걸 어떻게 각 잡아 정리를 하나 생각했지만 정말 잡히더군요. 짬 있는 고참은 그나마 부드러운 모포 짬 없으면 뻣뻣한 모포에서 생활했던 기억이 납니다. 글 보내주셨는데 고참이 이 정도 되면 참 성인 군자 같은 고참이에요. 대개 고참들은 그러잖아요. 허언증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만져봐서 손이 안 배면 각오해라. 저도 군생활 현역으로 해봤지만 그때는 그랬습니다. 3년. 지금은 3년도 아니잖아요. 2년도 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때는 36개월, 34개월, 3년 군생활을 하면서 정말로 불필요한 지시가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가게에서 살고 가구로 죽어요. 맞아요. 군복도 있지 않습니까? 복장도 다림질을 해갖고 진짜 손 살짝만 대도 피가 날 정도의 각을 세워야 되고요. 또 우리가 아마 그게 질문 문제의 핵심인 것 같은데 그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줄도 마찬가지고요. 가게에서 시작되고 가게에서 끝나고 가구로. 제가 그거 하나 여쭤볼게요. 서울에서 신문사 기자생활도 꽤 하셨으니까 어제 우리나라의 주요 언론사들이 약속이나 한 듯이 이 보도 이 보도는 지난 금요일 오후에 국방부가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토요일 정리하고 어제 일제히 이게 나온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의심스러우시면 지금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이거 타면서 다들 기자들께서 양쪽에서 이거 잡고 터놓은 거 있잖아요. 다 이 얘기를 하시던데 처음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근데 비슷한 기사를 5개, 10개, 15개, 20개 저는 기사 검색을 웬만하면 빨리빨리 다 하거든요. 다 똑같아요. 그 기사 내용이요? 예컨대 헤드라인이 똑같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주요 내용이 그러니까 핵심이 메인 뉴스가 이거 하면 떠오르는 게 양쪽에서 잡고 먼지 터는 그래서 이상했어요. 그래서 더 검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국방부 관계자의 입에서 나온 얘기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국방부에서 그렇게 그때 출입처가 어디셨어요? 저는 그 당시에는 아마 경찰이었을 겁니다. 경찰청? 근데 그쪽에서 그 얘기를 하면 그런 식으로 쓰려다가 이거 다른 신문사와도 비슷하게 쓸 텐데 해서 의도적으로 안 쓰고 오히려 그런 적 없으세요? 그러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문제까지 발생해요? 그럼요. 특히 부처에서 보도자료를 낼 경우에 그 부처의 보도자료의 어떤 중요성, 중요도를 데스크랑 상의를 한단 말이죠. 근데 지금의 경우는 아마도 담당하는 취재기자 대부분이 군대를 갔다 왔을 겁니다. 그렇죠. 여자 기자가 아닌 이상은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지금 여성 폄훼하시는 거예요? 여성도 군대 많이들 다녀오세요. 여자 기자가 아니라면 여자 기자가 아니라면 어쨌든 다 군대를 갔다 왔을 거고요. 병역필. 그렇죠? 그러면 그 문화를 이미 알고 또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도 사실은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아마 이제 적극적으로 어떤 개선사항 등을 이렇게 발표를 한 거기 때문에 비중 있게 다를 수밖에 없을 거고 만약에 그걸 다르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거 양쪽에서 손으로 잡고 먼지 터는 게 그렇게 비중 있는 기사다? 일 수도 있다. 아니 제가 그래서 굳이 실 예를 다 드렸던 거예요. 다녀오신 분들이나 안 다녀오신 분들도 아는 거 많아요. 댁에서 지금 볼래요? 휴대전화 뒷번호 4404번님은 다리미판으로 아주 최고입니다. 맞아요. 아니 근데 30년 전에 그것과 지금의 그것이 똑같은가요? 똑같아요. 하나 다 안 바뀌고요? 네. 그리고 제가 슬쩍 그 얘기를 흘렸더니 지금 몇 분이 공감을 하시는데 이게 맨 처음에 보급이 되면 색은 오히려 좀 부드러워요. 그나마. 근데 이게 먼지에 땀에 막 이게 자꾸 쩔게 되면 정말 딱딱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신참은 항상 딱딱한 이걸 쓰고 고참은 부드러운 이걸 쓰고 자 5558번의 청자께서는 이거다니까 제일 먼저 앞에 거는 일부러 제가 삭제하겠습니다. 가족의 안녕을 위해서 가족끼리 모여서 그림 놀이할 때 이걸 주로 사용하신다고요? 이게 참 좋아요. 짝짝 달라붙고 잘 안 뒤집어지고 그래서 이거 사용하는 데에도 많고 근데 동네 한 바퀴는 도대체 언제 진도가 나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니 그러게 말입니다. 벌써 제 시간에 절반이 지나간 것 같기도 하고요. 절반은 아니고요. 근데 제가 지금 마음을 사실 좀 비웠어요. 이번 주에 변강섭 씨가 가보고자 하는 곳이 전주라는 얘기를 듣자마자 멘탈 붕괴가 왔어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아니 저는 스튜디오에 들어와서 한 3, 4분 딱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연구가 동시에 멘탈 붕괴가 시작된 게 오늘 제가 의도했던 거 3분의 1도 얘기 못하고 끝나겠구나. 뭐 벌써 우리가 항상 그랬죠. 시작이 반이라고 그냥 시작하면서 우리가 의도했던 이야기에 특히 제가 준비했던 이야기에 절반 이상을 제가 소화한 적이 한 번도 없었고요. 근데요. 제가 이제 이야기를 마저 이어 볼게요. 그래서 제 마음속으로는 어설프게 욕심을 내서 전주를 막 이것저것 다 소개를 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래서 어떻게 한옥마을 하나만이라도 조금 깊이 있게 들어가 보자 그러고 나니까 마음이 갑자기 평화가 찾아왔어요. 그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도 곁들이면 저는 사실은 전주하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 시민들뿐만 아니라 국민들 모두가 전주하면 한옥마을을 얘기하죠. 그리고 전주 한옥마을이 다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도 많다는 거죠. 그렇죠. 저는 이야기의 핵심이 그게 아니다라는 걸 오늘 이야기하려고 했던 건데 아 그럼 좋아요. 그런데 한옥마을만 하자 그러면 잠깐만요. 그럼 이렇게 하죠. 지금부터 한옥마을만 빼고 한옥마을은 다음 주에 특집으로 하고 특집으로 하고 이번 주는 변호선생님 말씀처럼 전주의 한옥마을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럴까요? 이런 컨셉을 그럼 전주가 그럼 2주에 걸쳐서 하긴 전주 같은 경우는 2주가 아니라 3주든 4주든 할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요. 한 8주 정도는 해야 그리고 사실은 전주하고 청주가 보이든 보이지 않든 항상 경쟁의 대상이었어요. 비교를 하죠. 비교의 대상이었고 그리고 또 서로 부러움에 전주는 청주를 부러워하고요. 청주는 전주를 부러워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전주가 지금 청주를 부러워하고 있는 거는 사실은 환경의 영향이 있죠. 수도권, 세종시와 가깝고 또 청주, 청원이 통합이 되면서 우리가 85만의 큰 도시로 발전을 했지 않습니까? 이 이전에는 우리 청주 시민도 65만이었습니다. 전주가 지금 65만이에요. 그런데 전주는 완산이라고 그러죠. 완주를죠. 완주. 전주와 완주가 통합이 안 됐습니다. 우리는 통합이 되면서 인구 차이가 또 면적이 큰 차이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건 짚고 넘어가죠. 청주와 전주가 비교 대상이 됐었던 배경에는 예전에는 도시의 규모도 비슷했고 인구도 비슷했고 도시의 성격마저 비슷했고 도청 소재지도 있었고 이런 모든 것들이 거의 재반사항들이 비슷비슷하니까 자연스럽게 비교가 될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청주, 청원, 청원, 청주가 통합이 되면서 도시의 비대성으로 따진다면 청주가 훨씬 더 많아졌고 인구도 그렇고 그런 거에 대한 부러움을 전주 시민들은 보고 있는 거고요. 반면에 청주 사람들은 전주에 대한 부러움은 지금 말씀하셨듯이 한옥마을부터 문화, 관광 그런 여러 가지 정책적 사업들이 상당 부분 좋은 결실을 맺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죠. 제가 사실은 개인적으로 2년 전에 전주시청을 들렸었습니다. 시청? 네. 시청 들려서 그 당시 지금 시장님, 전주시장실, 시장방을 갔더니요. 김승수 시장님? 네. 김승수 시장의 어떤 면담 일정이 있어가지고 제가 브리핑할 일이 있어서 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 가본 곳인데요. 저도 우리 충청북도지사님 방, 우리 시장님 방, 군수 이런 자치단체의 집무실을 얼마나 많이 다녔겠습니까? 예전에 기자할 때도 치자하러도 다니고 그랬는데 저는 태어나서 자치단체의 집무실이 이렇게 예쁜 곳이 있었는가? 초등학교의, 작은 초등학교의 예쁜 교실 같은 느낌을 들었어요. 잠깐만요. 시장님 방이? 네. 시장의 방이. 집무실이.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반적으로 도지사나 시장의 관공석, 기관장의 방은 소파가 있고. 그렇죠? 소파가 있고 되게 권위적이지 않습니까? 일단 결제판 딱 가지고 들어가면 기부터 기죽고 들어가서 이렇게 결제도 받고 회의도 하고 이런 공간인데 거기는 그게 아니라 예쁜 초등학교 교실? 그런데 더 재미있었던 거는 김승수 시장의 집무실, 의자, 책상이 있는 곳 바로 뒤에 한 10개 정도의 글씨가 있다라고, 메시지가 있다라고 제가 그거를 외우고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서울보다 부유할 수는 없어도 서울보다 행복한 도시 전주 전주의 문화 영토는 세계다. 문화의 다양성이 보장돼 있는 도시 전주 꽃의 마음 전주 이런 여러 가지 의미 있는 메시지들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전자만 청자로 바꾸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그분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정말 당황스러웠던 거는 이야기를 하자마자 그분이 제일 먼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전주의 한옥마을은요. 더 망해야 정신 차립니다. 깜짝 놀랐어요. 내가 전주시청에 전주시장 방에 와 있는 게 맞는가. 저 사람이 전주시장인가. 저라고도 여기서 멀쩡하게 어떻게 전주시장을 할 수 있을까. 맞아 죽지 않은 게 다행이다.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저기요. 말씀을 조금 수위를 낮춰서. 그런데 그분이 그 다음 이야기가 중요했던 겁니다. 전주 한옥마을이 너무 한 30년 됐죠. 그렇죠. 그리고 그 한옥마을을 관광지로 특화하기 시작한 게 그것이 주목받고 저는 평일에도 그 한옥마을 거리가 사람들로 문전문성시 가득가득한 거를 제가 우리나라에 이런 곳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서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제가 확인하면서 외국인들도 정말 많더라고요. 맞아요. 한복 입고 뭐 자전거 타고 뭐 걷고 등등. 이런 건데 사실은 이게 관광지가 되다 보면 관광지는 결국 산업화된 거 아닙니까. 장사. 상인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땅값 오르고 집값 오르고 전세값 오르고 그다음에 국적불명의 음식. 전주의 음식. 전주의 역사 문화가 있는 게 아니라 국적불명의 음식. 국적불명의 복식. 문화.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전주의 정체성을 많이 왜곡시키거나 훼손시키고 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심각하게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 개선되지 않고 있다라는 의도로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 뒤로 전주가 또 한 번의 업그레이드를 하는 걸 저는 여기저기서 많이 목격을 했거든요. 예컨대 어떤 것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한옥마을 예를 드셨는데 예전에 한옥마을 하면 먹을거리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게 사회적으로까지 문제가 됐던 게 꼬치류예요. 그러니까 자세히 모르시는 분들은 그 정도 가지고 그런데 닭꼬치구이라든지 문어꼬치구이라든지 온갖 꼬치류가 거기서 판매가 되는데 관광객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게 바닥에 진짜로 오후 한 대여섯시쯤 돼서 해질녘에 가면요. 꼬치류가 바닥에 발레 채워요. 그리고 그 소스가 뿌려져 있어가지고 이게 그냥 보도가 다 얼룩덜룩해질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청소하시는 분들이 그걸 수거를 해요. 어디다 버립니까? 쓰레기 봉투에 버리겠죠? 쓰레기 봉투가 나만 하질 않아요. 다 찢어지니까. 그래서 오죽했으면 시에서 아마 전국 최초일걸요? 꼬치류에 대해서 집중 단속에 들어가고 식품의약품안정처에다가 답변까지 요구를 했어요. 이거 패스트푸드 아니냐. 식약처에서는 애매모호하게 발을 뺐어요. 아이고 지금 2부 마칠 시간이 됐는데 그런데 요 근래에 전주를 가보면 예전에 비해서 꼬치류 판매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줄어들었고 쓰레기통 하나부터 더 신경을 많이 썼고 물론 아직 먼 부분은 많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는 잠시 뒤 3부에서 3부에서는 그럼 저희가 오늘 예정대로 간 경우가 한 번도 없습니다만 이번 주 역시 한옥마을은 제껴두고 그 이외에 전주 내세울 것 한 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0cm입니다. 아메리카노. 네. 기론 2개 음악 앨범 3부 첫 곡으로 BTS의 퍼미슨트 댄스를 택했습니다. 내일 이제 빌보드 싱글 차트 과연 어떤 변화가 있을지 엄청 기다려집니다. 변강섭의 동네 한 바퀴 전주 편입니다. 아예 한옥마을을 배제하고 따로 떼어내어서 소개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우리 변강섭 씨 표현처럼 전주 한옥마을 말고도 자랑할 만한 곳이 정말 많다. 이런 주제로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변강섭 씨. 지난번에 제가 영주시를 소개했었는데요. 그랬더니 혹시 영주 홍보대사 아니냐고 말씀을 하신 게 기억이 나는데 제가 전주 홍보대사가 아니고요. 저는 전주를 홍보하려고 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이거를 좀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고요. 오해 안 하십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때 2년 전에 제가 저도 전주 가면 전주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둘러보고 거기서 제가 거기 한 100년 넘은 고택에서 하룻밤 자기도 하고요. 그 김구 선생님께서 머물렀던 곳이라는 곳에서 자기도 하고 그랬는데 2년 전에 김승훈 시장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저한테 하나의 부탁을 한 게 있었어요. 그분이 뭐냐면 한옥마을이 이렇게 됐으니 한옥마을은 자기네들께 어쨌든 자구책을 만들어서 계속 전주다움, 전주의 역사, 문화적 가치를 살려나가겠다. 그런데 그 주변에 100만평의 아주 멋있는 전주의 역사, 문화, 자원이 오롯이 남아있는 곳이 있는데 그 100만평을 지붕 없는 미술관으로 만들고 싶다. 표현 좋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좀 자문 좀 해달라. 그 바람에 저는 한옥마을이 아닌 그 주변에 100만평을 걷고 뛰고 또 차로 운전도 하면서 둘러볼 수 있었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공간들이 이름하여 전라감영, 덕진지역, 갱리단길, 그리고 서학동예술마을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옥마을까지 있는 건데 그럼 저는 이름하여 동네 한 바퀴가 아니라 변광섭의 동네 한 바퀴가 아니라 변광섭의 전주 동네 다섯 바퀴다. 해갖고 오늘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했는데 그러면 한옥마을 빼고 그 주변에 공간을 좀 소개시켜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이게 전주시가 이렇게 하게 된 배경부터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디나 우리 청주도 그러지 않습니까? 원도심이 있고 그다음에 새로 신흥 개발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원도심이 침체가 되고. 그래서 뭐하십니까? 도시 개발, 도시 재생 이런 것들에 의해서 재개발도 많이 이루어지고요. 옛것을 헐고 새로운 아파트 단지를 만들고 재개발 단지가 우리 청주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부푼 꿈을 안고 기대하는 사람도 있지만 여기에서 갈등을 빚고 여러 가지 마찰을 일으키면서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런데요. 아예 전주시는 그 주변 한옥마을 주변 100만평을 재개발 자체를 못하게 묶었어요. 아예 그냥 법으로 묶어버렸습니다. 난리가 난 거죠. 왜? 재산권 행사를 하려고 하는 원주민 입장에서는요. 상가, 건물, 소유주 입장에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예컨대 7층 이상을 짓지 못하게 한다든지. 건물을 하나 헐거나 새로 모아 할 때마다 반드시 심의를 거치게 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을 다 감수하고 제도적으로 만들고 함부로 건물을 부수고 짓는 걸 못하게 하면서 대신 그 공간의 가치를 어떻게 살리면서 재생, 재활용, 문화적 어떤 콘텐츠로 특화할 건가를 고민을 하면서 똑같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라감영의 어떤 역사적 공간을 활용한 거기에는 전라감영 같은 경우는요. 예전에는 소실디고 터만 남아있던 곳인데요. 선화당 얘기하시려고? 네. 거기가 재미있는 곳들이 많아요. 그 일원이. 전라감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골목골목이 재미있는 곳이 있건데 차이나타운도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웨딩거리도 있고 영화의 거리도 있고. 그런데 그 건물들이 대부분 일제시대 이후에 만들어진 건물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심지어는 적산가옥도 그쪽에 많이 남아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한 몇 채 건너 한 채가 적산가옥인다든지. 골목길에 조금만 들어가면 적산가옥이 있다든지. 전주가 한옥마을만 봐왔던. 한옥마을의 핵심은 우리 전통 한옥지화 아닙니까? 여기서 봤던 한옥의 아우라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골목길 풍경이 들어오는 걸 보고는 제가 사실은 당황을 했던 것이죠. 거기도 영화의 거리도 있는데. 이건 또 뭐야? 얼마 전에 왜 기생충이 있지 않습니까? 기생충의 일부를 전주에서 촬영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공간을 보면서. 그런 요즘 트렌드가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졌던 건물들을 새롭게 재생하면서. 그러니까 군산이나 목포 이런 지역처럼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거를 문화적으로 또 관광자원으로 특화하는 사례들이 정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본떡 아는 도시도 많이 있지만. 그러니까 전주 같은 경우는 전주만의 독창적인 그런 재생의 가치를 살리면서 전라 가명이 사실은 가명 자체가 역사적인 공간인데 근대문화유산에 어떤 새로운 이정표를 쓰는 그런 곳으로 특화시키고 있음에 사실 좀 놀라웠고요. 그것 때문에 실제로 외지 사람보다 전라도 특히 전주 시민들, 원주민들이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즐기는 곳으로 됐다는 것이죠. 제가 큰 틀에서 요거 하나만 끼어들게요. 전주가 한옥마을이 언젠가부터 팽창하기 시작했고 한동안은 모든 지자체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았어요. 그러는 중에 전주시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도 저는 알게 됐고 그리고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젠틀피케이션이라든지 또 그 밖에 외곽 쪽의 상대적인 박달감이라든지 이런 것도 시에서 추스리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것도 알았는데 한 가지만 딱 말씀드리면 전주라는 이 넓은 도시에서 한옥마을이라는 이 아주 좁은 이 지역, 이 지역을 예전에 슬로우타운으로 지정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그 김승수 시장 체제가 되면서 도시 전체를 아예 슬로우시티로 만들어버린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이건 전무후무한 실험이라고 보는 것이요. 이렇게 되면 처음에는 속사정을 자세히 모르고 반대를 하거나 찬성을 하거나 이런 시민들이 계셨겠죠. 그런데 피부에 와닿는 변화들, 예를 들어서 전주역 앞쪽에 시속 30km 구간을 만들어버린다든지 하면 일부에서는 쌍수를 들고 찬성을 하고 일부에서는 또 반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단은 뚝심 있게 밀어붙이고 있어요. 그래서 시민들에게 자꾸 설득하고 양해를 구하고 우리 도시 전체를 말뿐이 아니라 실제 슬로우시티를 만들겠다라는 이 의지의 한 일환으로 말씀하셨던 전라 가명이라는 이 큰 아이템이 또 등장했던 것이고요. 전라 가명 안에서도 이거 하나만으로도 지금 하루가 벅찰 것 같은데. 어쨌든 김승수 시장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요. 제가 그래서 어디 전국 단위의 교수들이라든지 전문가들 회의를 하고 그럴 때 서로 명함을 주고받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전주나 광주에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럼 제가 그분들하고 얘기하다가 자연스럽게 전주 얘기를 하게 돼요. 전주 그다음에 완주 광주 몇 개 전라도에 주목받는 군산 도시의 이야기를 하면서 전주 얘기를 할 때 희한한 거는요. 일반 시민들의 시선과 특정계층의 시선이 확연히 온도차가 갭이 있음을 느끼는 거예요. 예컨대 아니 그 시장은 누구 말을 믿고 그렇게 말 고집부려서 예컨대 거기 좀 헐고 페이징 짓고 백화점도 들어오고 무슨 쇼핑타운도 들어오고 그럼 훨씬 더 편리하고 쾌적하고 그래야 되는데 일체 그걸 못하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맞죠. 일체 못하게 하니까는 그거를 즐기고 싶어하는 부류의 그 지역 주민들은 아주 무만땅한 거고요. 그래서 제가 주민들 사이에서 찬반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치고 빠져나온 거예요. 서민들은 일반 서민들 그거를 지키고자 하고 그거랑 함께 뜻을 함께하는 서민들은 이런 사람이 진정한 지도자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전라 가명도 그런 옛날 오래딘 건축문학 골목길 골목길에 적산가옥뿐만 아니라 일반 한옥도 있고 그 건축문학의 다양성이라고 저는 보고 싶어요. 워레딘 거서부터 최근에 그것까지. 그리고 빛바랬지만 상처 깊은 풍경 속에 담겨져 있는 어떤 삶의 향기도 느껴지고요. 거기에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음식 콘텐츠들이 정말 많은 거예요. 한옥마을 안에서 먹을 수 있는 맛볼 수 있는 음식과 전혀 다른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저기요. 흥분하셔가지고 그 탁자 너무 계속 치지 마시고요. 제가 탁자를. 자 그럼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겠는데요. 그런데 백만평을 대지붕 없는 미술관으로 하다 그러면 그 다섯 개의 어떤 공간을 똑같은 시선으로 만들고 보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중에 새로운 시선을 보는 게 덕진공원 일원이죠. 덕진지역이라 그러는데 이제 사실은 일반 청취자 여러분들은 생소한 곳일 거고 특별한 작정을 하고 가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곳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도시에 호수가 많고 공원이 많은 도시는 정말로 삶의 질이 높은 도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축복받은 도시인데요. 저는 전주에서 뭘 배웠냐면 전주 역시 위기가 많았더라고요. 그 지역 주민이나 시민단체 관계자들한테 기동량도 많이 하고 했는데 그런데 오히려 덕진공원 얘기를 하셨으니까 전주 시민들에게 덕진공원 하면 초입 들어가는 쪽에 쭉 차를 가지고 가시다 보면 왼쪽에 모텔촌이 있고 그 골목 쪽으로 계속 모텔촌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이것대로 놔둔 상태에서 공원 안을 자꾸 개발을 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새마을운동식의 개발이 아니라 있는 것을 그대로 놔두고 연못을 활성화시켜서 연꽃을 대규모로 이렇게 재배를 한다든지 시민들에게 휴식 공간을 그만큼 넓혀주고 덕진공원 예를 들어서 안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한 70여 미터 쪽으로 오른쪽으로 걷다 보면 자그마한 2층짜리 슬라브 건물이 나와요. 아니 고향이 전주십니까? 아니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주는 심한 경우는 1년에 한 40몇 주. 그러니까요. 거의 살다시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절을 하는 어떤 분은 혹시 전주를 대상으로 논문 쓰느냐. 진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 정도로 매력 있는 도시여서 그런데 그 덕진공원 오른쪽으로 조금만 걸어가면 2층짜리 슬라브 건물이 나오는데 그곳이 바로 제가 한 후배에게 듣던 건물이더라고요. 뭐냐면 시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끔 하루의 이용료가 제가 물어봤을 때는 2만 몇 천 원이었거든요. 거기 안에는 전기세하고 청소비용까지 다 포함이 돼 있는데 시민들에게 이걸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떤 동호회에서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제품을 전시하기도 하고 또 다음 주에 가면 서예에 북글씨 그림들이 걸려 있고 또 다음 주에 가보면 어느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그린 크레파스로 그린 그림이 있잖아요. 이런 걸 전시하고 더욱 제가 놀라웠던 건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일반 한옥마을이라든지 전라감영, 갱리단길 이런 곳과 달리 덕진지역 같은 경우는 호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호수에 작은 호수도 아니에요. 엄청 커요. 큰 호수에 연꽃이 개발되면 그러니까 가꾸면 가꿀수록 주변의 상권이 사실 살아나죠. 같이 덕을 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데 도시의 공원과 호수가 많이 있으면 우리 청주도 그렇지만 명암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거든요. 오창호수공원 많이 이용하고 오송에도 호수공원이 있어요. 이런 곳이 있으면 사람들이 삶의 어떤 그런 삶의 향기, 삶의 여유 이런 게 되게 넉넉해지거든요. 그 덕진지역이 바로 그런 곳이고 거기에 동물원 있고 소리문화의 전당이 있고 국악원 있고 사실은 예술의관 이런 거는 다 새로 지은 문화예술의 공간이지 않습니까? 거기서는 전주하면 또 소리 아닙니까? 거기에 막걸리촌, 막걸리거리가 4개인가 5개 있잖아요. 그냥 막걸리만 먹는 게 아니고 막걸리, 안주, 음식이 같이 나오다 보니까 세 번째 주전자부터 이제 진짜 안주가 나와요. 그런데 외지에서 오신 분들은 막걸리 주전자에 나오는데 두 번째 주전자를 시키면 첫 번째에도 감동을 했는데 두 번째에는 우리 이거 안 시켰다는 반응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먹기 싫어도 세 번째 주전자를 다 시켜요. 그러면 세 번째 주전자 그쯤 되면 풍류가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술을 안 좋아해서 그건 잘 모르겠는데. 풍류가 시작되죠. 그래서 전주 소리가 그렇게 해서 같이 성장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사실 저는 덕진지역 인근에 팔복예술공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저도 그때 2년 전에 팔복예술공장을 쭉 둘러보면서 그게 뭐냐면 거기에 우리 청주에서 청주공단 산업단지가 있잖아요. 아마도 산업단지가 만들어진 거는 청주공단 때랑 전주 팔복예술공장 이런 공단이 비슷할 거예요.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산업화, 기계화 되면서 그 기능들이 외곽으로 가거나 세락하면서 방치됐던 곳을 예술공장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도 고민이 많았더라고요. 그렇겠죠. 그리고 외곽 얘기를 하셨는데 외곽에는 자동차 제조사, 우리나라 굴지의 자동차 제조사가 외곽으로 그쪽에 털을 잡으니까 그 고대 기업의 하청업체들이 전국에서 또 몰려들 거 아니에요. 기존에 있던 전주 도심에 있던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지역에 있던 공장들도 한꺼번에 외곽으로 다 빠져나가는 효과가. 이제 그러니까 공동화 현상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전주시가 이것 때문에 상당한 고민에 있었는데 이제 말씀 이어주시죠. 그래서 우리 청주도 연초재창이 문화재생을 통해서 국립현대미술관이 들어오고 문화재생시가 들어온 것처럼 전주도 이제 팔복예술공장이라는 콘텐츠 테마로 거기에 이제 카페도 있고 갤러리도 있고 공연연습장도 있고 조각공원도 있고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규모는 우리 문화재생시 담백공장과는 비교가 안 될 것처럼 훨씬 작습니다마는 예술인들이 직접 그 안에서 그 공간도 정말로 헐딱 비켜놓고 새로 건물 짓는 이런 리모델링이 아니라 태연이 왜 그러세요. 전 선생님. 아니 저는 리얼하게 있는 그대로를. 그러니까 그 공간의 어떤 가치를 그대로 살리면서 거기에 문화재생을 제대로 했다라는 생각을 저는 갖게 됐죠. 잠깐만요. 청취자 여러분의 문자 가운데 지금 나가고 있는 진도와 맞물려서 중요한 문자가 와서 소개합니다. 그 전에 우리 변 선생님의 원초적인 발언 용서해 주십시오. 휴대전화 뒷번호 2513번님. 5월에 1박 2일로 전주를 다녀왔습니다. 한옥마을으로 시작하는 긴 글인데 좀 부정적인 평가를 내려주셨고요. 더군다나 차를 가지고 가시지 말라는 권유를 하셨고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변 선생님 말씀하고 이어집니다. 그런 곳들보다는 다음날 갔던 전주동물원의 마음이 더 갔습니다. 너른 공간에 동물복지를 실현하려고 하는 동물원이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전주시민들은 저렴한 가격의 동물원 옆 놀이공원까지 이용할 수 있는 것 같았습니다. 넓은 풀밭 여기저기 도시락 싸가지고 와서 드시는 가족들이 참으로 좋아 보였습니다. 오늘도 청주를 위해 애쓰십니다. 좋은 데 갔다 오셨네요. 아니 근데 이분이 핵심을 탁 싶으셨네요. 동물원의 경우도 사실 저희도 아쉬움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명암지 가는 쪽에 청주동물원이 있는데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또 외곽으로 이전을 하려고 그러는데도 아직 정책 결정을 못했거든요. 또 동물보호와 관련된 어떤 시선들이 또 해야 될 일들이 있기 때문에 동물원이 진짜 필요한가? 근데 지금 말씀하신 우리 청취자 여러분이 정말 의미 있게 봤던 전주동물원 같은 경우는 동물보호와 동물복지와 그 다음에 관광이라는 콘텐츠가 함께 만날 수 있는 그 무엇을 찾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부터 우리가 이 동남박길을 이야기할 때도 다른 도시를 저희가 치적을 홍보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뭘 성공했고 무엇이 아쉬운지 그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교훈 삼아서 우리 지역을 발전시켜야 되는지 함께 고민하자는 시간 그런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덕진공원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리고 2513번님도 공동으로 얘기를 해주셨고 시민들께서 결국은 여기저기에서 그냥 댁에서 싸우셨건 음식점에서 싸우셨건 도시락 가지고 오셔가지고 풀밭에서 자연스럽게 먹는 이런 모습이 너무 좋았다는 거죠. 그런데 덕진공원도 아까 시간 관계상 말씀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음악 분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음악 분수가 타 지역의 음악 분수에 비해서는 어떻게 보면 초라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규모가 상당히 작고. 그런데 저는 놀라웠던 게 시민들이 이걸 즐기실 줄 안다는 거. 그러니까 속된 편으로 고기도 먹어본 자가 잘 먹는다고 하듯이 제가 갔을 때는 항상 똑같았어요. 그 음악 분수에서 음악이 나오기 한 10분 전쯤 되면 좋은 잔디밭, 여기서 좋은 잔디밭은 주로 그늘이 있는 곳입니다. 이런 곳에는 어김없이 돗자리가 다 깔려 있고 3355, 요즘은 코로나 시대니까 이제 인원이 확 줄었겠죠. 여기에서 그냥 누워 계시는 분도 계시고 책 보는 분도 계셨고 이런 분들이 그 음악에 맞춰서 분수가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보면서 그냥 멍때린다고 하잖아요. 이런 게 너무 부러웠다는 거죠. 그리고 2513번님도 비슷한 얘기를 해 주셨고 그런데 전주의 이런 쉼터라고나 해야 할까요? 시민들께서 힐링할 수 있는 공간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 저는 이건 우리 도시에서도 충분히 실현 가능한 일이 아닐까 싶어요. 그럼요. 저는 청주가 특히 청주청원 통합이 되면서 콘텐츠로 볼 때는 훨씬 더 많아진 거 아닙니까? 두 개 지자체가 하나로 묶였으니까 그만큼 거의 배 이상 많아졌다는 거고 면적도 그렇고 그리고 듣기만의 그런 원택두관광 힐링과 치유관광으로 보면 문의대청호 권역 그다음에 오카구곡 권역 그다음에 상당산성 이런 얼마나 훌륭한 자원입니까? 그리고 우리 초정권역 이 일대는 문화관광으로 볼 때는 상당히 매력 있는 역사, 문화, 자연환경을 같이 가지고 있는 곳이고요. 그다음에 원두심의 경우도 지금 전라감영 그다음에 한옥마을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우리 안덕벌에서부터 그리고 육거리까지는 낮고 느린 청주정신이 깃든 곳입니다. 그렇죠. 1500년 청주의 역사가 만들어져 있는 곳이고요. 또 일제강점기에 아픔이 있는 적산가옥뿐만 아니라 근대문화유산이 있는 거고 또 민주화운동 또 심지어는 전주도 그런 자긍심을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동학 아닙니까? 그렇죠. 동학하면 이제 전주, 남원 몇 도시, 지역이 있는데 우리 청주도 동학과는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런 민족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우리 시민들이 정말 우연하게 일어나서 또 어떤 독립과 민족운동을 함께 해왔던 아주 의미 있는 공간들이 많이 있고 또 역사, 문화, 자연환경들이 좋은 게 많이 있는데 다만 이걸 어떻게 제대로 다듬고 개발하고 발전시켜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사랑하고 그다음에 전국민이 공감을 하고 이런 걸 만들고 있느냐의 문제일 뿐이죠. 자, 시간 관계상 또 다음 곳으로 넘어갑니다. 이 객리단길도 있고 또 해야 할 곳이 많습니다만 아까 그 유난히 예술마을 얘기하실 때 눈이 반짝반짝 하셔서 제가 그래 객리단길은 그럼 넘어가고요. 시간이 없다 그러니까 서학동 예술마을을 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예술인들이 많이 있다. 그런데 그 예술인들이 전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인들이 한 7, 80%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좋아서 근리대 그분들하고 함께 호흡하면서 저는 외지에서 많이들 오셨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한 70% 정도는 전주의 원주민 중에서 예술인들이 주로 활동을 하고 여기 기반을 다져놓고 그리고 외지인들이 들어와서 함께 협업을 하는 것들을 많이 봤는데요. 서학동 예술마을은 어디 있냐면요. 전주 한옥마을 바로 안쪽에 남천교라는 하천이 있죠. 아니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헷갈리니까. 한옥마을은 입구라고 하는 곳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동성당이고 성당 있는 쪽이요? 한쪽은 저 반대편 쪽에 가톨릭이 있고 길 건너가기 전에 큰 호텔이 있어요. 그쪽도 입구인데 저희는 전동성당을 기점으로 하겠습니다. 전동성당에서 경기전 쪽으로 큰 길이 있는데 그 길을 태조로라고 해요. 태조로죠. 태조 이성계. 태조로에서 한 작은 블록까지 포함해서 한 서너 블록을 지나가면 초콜릿 파이로 유명한 띠띠 제과가 있습니다. 그 띠띠 제과 있는 오른쪽 골목길로 무조건 끝까지 가시는 거예요. 가면 조그만 하천이 나오고 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가 바로 남천교고 그 다리를 건너서 조금만 걸어가시면 말씀하신 예술마을이 나옵니다. 그 건물들이 집이 집도 사실은 낡고 빛바랜 그 건물들이 많이 있잖아요. 대부분이 그렇죠. 그거를 리모델링을 해갖고 화가 들어가 있고 공예 작가들 들어가 있고 자연스럽게 사실은 만들어진 예술마을인 거죠. 저는 그 예술마을이 너무 부러웠던 게요. 인위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는 게 느껴진 데다가 이분들이 거기에서 삶의 터전이 되었구나. 완전 뿌리를 내렸구나. 저는 그게 무엇보다도 가장 부러웠어요. 그러니까 공방이 있고요. 화실이 있고 갤러리가 있고 게스트하우스가 같이 있는 거예요. 카페도 있고. 있을 건 다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골목길 요즘 이야기하는 골목길 탐방 투어를 같이 할 수 있는 아주 의미 있는 예술인촌, 예술인마을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옥마을에 비하면 음식가격이 2분의 1, 3분의 1밖에 안 돼요. 훨씬 더 질적으로도 낫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전주시장의 어떤 정책적 어떤 의지 또는 전략이 상당 부분 영향을 받았구나. 의미가 있었구나. 그러니까 전주 한옥마을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주변의 100만 평을 함께 발전시킬 수 있는 거시적인 마스터 플랜이 필요했다라는 건데 특히 서학동 예술마을은 사실은 거기에 있는 예술인들이 자발적으로 시작한 것이 상당히 의미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게 시작을 해서 골목길, 골목길마다 공방이나 갤러리나 카페나 게스트하우스가 생기고 그것이 사람들이 오게 만들고 그것 때문에 외지에서 활동하던 예술인들도 다시 그곳에 와서 새로운 어떤 예술의 보금자리를 만들게 되고 요거에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한옥마을 인근이죠. 시청이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시청 바로 뒤에 서노송 예술촌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집창촌이에요. 저는 이해가 안 됐던 게 시청 뒤에 어떻게 집창촌이 있을까 싶도 그런데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전주시가 전략적으로 이걸 하나씩 하나씩 다 사가지고 예술의 공간으로 공방, 갤러리. 그러니까 그 공간 하나하나를 그다음에 텃밭 이렇게 꾸미면서 작년에도 거기서 예술 프로젝트를 아티스트라고 하고 대신 그럼 거기서 일했던 종업원들은 제 교육을 통해서 일자리, 창업과 창직의 환경을 만들어주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거기서 뭘 느꼈냐면요. 입구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간판도 아닌 것 같아요. 사무실 같은데 가장 아픈 곳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이 핀다. 난 그건 못 봤는데. 그래요? 아니 진짜 가장 아픈 곳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이 핀다. 그 공간이 집창촌이었지 않습니까? 그 공간이 사실은 정말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겠죠. 어쨌든 아픔이 있는 그 현장에서 새로운 꽃을, 예술의 꽃을 피웠다. 제가 듣기로는요. 이른바 홍등가라고 하잖아요. 그게 아주 시에서는 엄청난 고민 덩어리였는데다가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그렇겠죠. 주위의 그 학부모님들이나 주민들이 그런데 이걸 예전처럼 막 무지막지한 강제 공권력으로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런데 이게 모범 사례가 됐다라는 얘기는 제가 들었거든요. 주민들과 합의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예술 문화 공간으로 바꾸어 나가는 말이 쉽지. 그런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거 하면서. 그럼요. 예컨대 건물주인 틀리고 건물주 틀리고 영업하는 업주도 틀리고 그런데 전주시 입장에서는 시청도 그렇지만 바로 뒤가 시청이고 옆이 한옥마을이란 말이죠. 관광지로 발전하고 있는 그 와중에 그 사이에 홍등가 집창촌이 있다라는 거는 아주 불편한 일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해결하는 게 쉽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그렇지만은 그 해결하는 과정에서 심지어는 그랬답니다. 그 과를 팀을 하나 만들고는 그 팀 집 공무원을 그 안으로 들어가서 출근 퇴근을 거기서 하라고 그랬더니 그 공무원들은 무슨 죄예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공무원을 만났잖아요. 그 업주가 포구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더래요. 죽으려고 하니? 이렇게 무섭다. 네. 협박까지 하더랍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서워서 다시 가방 싸들고 시청으로 들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발령을 그렇게 했는데. 거기서부터 아 그럼 우리가 한번 해보자. 라는 것에 큰 뜻을 갖고 건물주 만나고 업주 만나고 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설득을 하고 그리고 참여시키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게요. 하나하나 이렇게 풀어나갔다. 이게 결국은 대화거든요. 아까 그 예술마을 얘기하셨잖아요. 저는 그런 기뜸도 들었어요. 초창기에. 원래 전라북도에 거주하시는 예술인들. 그런데 또 아티스트들은 성격이 좀 외길이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외지에서 온 아티스트들하고 융화이 되는 과정에 저는 외지에서 오신 분에게 직접 들은 이야기인데 처음에는 되게 두려웠대요. 텃세도 좀 많을 것 같고 말투도 좀 거칠고. 그런데 이분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뭐라고 할까요? 전략적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이분들을 가족처럼 따뜻하게 맞아주고.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길원득이라는 도예가가 있다고 해요. 그럼 도예가가 먼저 내려왔는데 이거 내려와 보니까 집세 싸죠. 시에서 정책적으로 밀어주는 데다가 말통하는 우리 예술인들이 조금이라도 못 도와줘서 안달이죠. 그럼 제가 원래 서울에 거주했다면 서울에 있는 지인들에게 전주를 나쁘게 얘기할까요? 좋게 얘기할까요? 이러다 보니 점점 많이들 전라북도까지 내려가서 털을 잡는다는 거죠. 결국은 노력. 대화네요. 대화. 한쪽에서는 대화. 한쪽에서는 끊임없는 행정의 뒷받침도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런 행정이 앞장서지 말고 저는 서포터즈 하는 게 맞다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원주민. 터세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원주민들의 그런 진심. 함께 우리 공간, 우리 지역을 발전시키고 함께 예술활동을 통해서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겠다는 어떤 의지와 진심. 그리고 열정. 이런 것이 있을 때 그게 가능한 거고요. 그러지 않고 만약에 말 그대로 터세가 터세 역할만 하고 발목 잡으려고 하면 행정도 서포터즈 제대로 못해질 겁니다. 그렇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거기에 털을 잡고 정착하는 데 정말 어려움이 많을 거예요. 다시 가방을 싸고 나올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린. 이게 똘레랑스와 노마디즘이라고 표현합니다. 똘레랑스는 관용이고 노마디즘은 인식의 확장 아닙니까? 이 시대에 진짜 필요한 게 똘레랑스와 노마디즘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결론까지 아름답게 훈훈하게 내주셨습니다. 근데 이쯤쯤 하면 뭐지? 전주에 대해서 왠지 10분의 1도 못한 것 같은. 자, 다음 주에 이 코너의 주인은 변광섭 씨니까 다음 주에 한옥마을을 안 하셔도 돼요. 미처 못한 전주의 또 다른 매력 하셔도 되고. 먹거리만 해도 사실은 1박 1.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기대됩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321번 애청자께서. 전주는 매년 인라인 마라톤 때문에라도 꼭 갑니다. 이 마음때 호수의 영꽃 만발이겠죠.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전주라고 표현을 해주셨네요. 찢어진 백과사전이라고 제가 우스갯소리로 소개를 했는데 이제는 찢어지지 않은 백과사전으로 거듭나고 계십니다. 변광섭의 동네 한 바퀴 이번 주에도 많이 배웠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